자유한국당은 선거가 끝나고 다시 집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박과 비박으로 갈려서 듣기에 섬뜩한 표현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자유한국당 초선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의 휴대전화입니다.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등 개파 갈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글이 메모장에 담겨 있습니다. 의원 이름까지 거론하며 적으로 본다, 목을 친다는 과격한 표현도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자 당황한 초선 의원들은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비박계인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혁신안에 대해 친박계는 독단, 황당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공격했습니다. 김대행은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들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공격했습니다만은 정말 수술을 해서 살릴 사람과 죽일, 수술을 했음에도 살릴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수술의 결과는 이제 사적성의 마음으로 모두가 수용해야지. 탈당 후 바른 정당에 갔다가 돌아온 비박계 복당파들도 별도로 모이는 등 김대행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혁신을 주도할 비대위 구성을 놓고 친박과 비박, 고질적인 개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